안녕하세요. P.O.E.D입니다. 오늘도 옆에는 특별 게스트 딸내미가 앉아있고요. 딸내미 소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댓글 달아주신 내용 먼저 한번 답변을 드리면 일단 P.O.E.D 관련 말씀이 많으신데 P.O.E.D 관련이 왜 그렇게 되는지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이 주얼이 문제인 것 같고 제가 P.O.E.D를 불렀을 때도 조금 이 부분이 불러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올려드릴 때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고 이거 싹 다 빼고 해서 P.O.E.D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오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올려드린 내용 보시고도 에러가 나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잘 이전에 안 되다가 이제 좀 잘 된다라고 확인이 되시면 그것도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잼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능한 댓글로 해서 다 적어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실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린다 그래도 영상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걸 텍스트로 쭉 적어드린 것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아서 그거는 텍스트로 제가 가능한 댓글에서 보여드릴 것 같고요. 초반에 타뷸라 사시는 것은 저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한번 타뷸라 시세를 보면 타뷸라 타뷸라 잠시만요. 타뷸라 요즘은 타뷸라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타뷸라 많이 싸졌네요. 그럼 싼 값에 그냥 쓰셔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게 20메카 할 때는 살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 가격이면 사서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초반 장비로 왜냐하면 일단은 6링크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소켓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신경 안 쓰셔도 돼서 괜찮고 만약에 이걸 안 쓰신다고 하시면 여기에 링크 6개 넣으시고 여기 갑옷 이렇게 하시고 필요한 색깔 간단하게만 이런 식으로 넣어서 검색하셔서 나오는 이런 장비들을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아니군요. 15카 이런 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건 아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보시면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생명력이나 저항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타뷸라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까 타뷸라 쓰셔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장비는 싹 다 바꿀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더 돈을 아끼실 거면 아까 댓글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5링크 짜리 쓰시면 그냥 뭐 헐값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카 짜리 이런 거 사서 쓰다가 바꾸셔도 되고 갑옷은 처음에 꼭 타뷸라는 아니어도 된다. 근데 뭐 타뷸라도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장 피해수로를 계속 도는 건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거기서 맵핑하는 시간에 차라리 아탈라스를 조금이라도 빨리 여시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피해수로 해서 하시지 마시고 아까처럼 저렴한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5링크만 마치고 4링크여도 저티어 도시는 게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가시는 게 낫고요. 꼬맹이들 칭찬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미 붙여서 옆에서 또 열심히 앉아서 떠들 예정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에는 댓글 설명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지금 제가 스킬잼이랑 장비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POB는 올라가지만 얘가 이걸 왜 이렇게 했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지뢰 관련 스킬을 싹 다 뺐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맵핑하면서 지뢰를 쓸 일이 거의 없고 보스도 그냥 폭풍의 낙인으로 녹아버려서 지뢰를 싹 다 뺐고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스킬군 주얼의 효과가 너무 생존력에 큰 도움이 돼서 생존력 때문에 쓰고 있었던 돌골렘을 빼고 번개골렘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얼음의 전령을 천둥의 전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신 천둥의 전령이랑 열광이나 진노 중에 쓰시면 되는데 진노가 데미지가 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진노 쓰시면 이렇게 이 스킬잼 바꿨고 링크도 이건 아직 제가 확정은 아닌데 이전에 폭풍의 나기, 효과 집중, 번개 관통, 번개 피해 추가까지는 똑같은데 에너지 흡수 보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나온 스킬잼 대마법사 보조를 테스트 겸 넣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아서 이거를 넣었을 때랑 보시면 11,595에서 넣으시면 13,000 데미지 효과는 좀 큽니다. 대신 이걸 안 넣으면 이게 만화 소모가 76이고 이걸 넣으면 만화 소모가 80 크게 안 늘어나네 만화 소모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데미지가 늘어나는 공식이 좀 복잡해서 저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충분히 쓰실 만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은신처에서 데미지가 대략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이 스킬잼 폭풍 보즈도 나중에 마무리 타격으로 바꾸려고 레벨 올릴 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화염질주하고 낙인 옆에다가 새로운 스킬잼인 새로운 활력 보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걸 넣으시면 이걸 안 넣으면 이게 재사용시간이 이쪽 보시면 2.14초인데 이걸 넣으시면 1.91초 여기도 보시면 화염질주를 3번에 재사용 대기시간이 2초인데 이걸 넣으시면 재사용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나고 1.85초로 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고 이렇게 다시 차는 속도가 이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맵핑하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테스트 겸 거의 무한으로 이렇게 쓰시는 느낌으로 나중에 이게 잼 레벨이 좀 더 올라가면 더 빨리 이렇게 하시는 용도로 테스트하고 있고 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잼 레벨을 올리려고 넣어놓은 거고 이것도 링크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색깔 맞는 거 잼 레벨을 높여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 이 부분 활용할 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넣었지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한 겁니다. 아 좀만 기다려. 그리고 투구도 심한의 안간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시면 이거 아니고 심한의 안간이 가격이 2카 3카 비싸야 5카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게 실제 이전에 제가 쓰던 아직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이 투구의 데미지나 피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그냥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건 심한의 안간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드렸고 이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 보호막이랑 피가 여러 가지 수치에 따라서 변한다는 부분인 건데 그냥 이걸 끼면 피 적당히 차고 에너지 실제 적당히 차고 데미지 적당히 늘어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방어도가 970이기 때문에 여기 물리피 감소가 빼시면 8%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생존용에도 살짝 도움이 되고 이런 세팅으로 바뀌었다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오늘은 맵핑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하게 맵핑을 해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실제로 맵핑을 막 하시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열릴 거고 열리면 지금처럼 색깔이 변하고 색깔이 변한 맵에 들어가서 잡다 보면 보스를 잡아서 이 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쪽이 1등급이던 게 돌을 넣으면 4등급으로 변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변하고 실제 돌 얻는 것까지 이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자꾸 죽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죽는 거의 원인 중 하나가 이 투사체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을 판테온은 Y입니다. Y버튼을 누르시면 판테온을 루나리스를 해주시고 지금은 맨 위에 것만 파란색 되어 있고 밑에 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 밑에 걸로 하나, 하나, 하나 다 해주시면 생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루칸을 해주시면 한 번에 몰려서 맞았을 때 다음엔 좀 더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 근데 밑에 저거를 활성화 시키는 걸 잘 모르시더라 그래서 저것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저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갈통해야지. 이것도 싸우면서 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 성스러운 시험관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맵핑하시다 보면 한두 개 나오기도 하고 검색하셔서 구매하셔도 1, 2카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성스러운 시험관 아이고 잘 만들었다. 성스러운 시험관 검색해보시면 3카 초반이라서 아직 3카 정도 하네요. 나중에는 1, 2카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 없으시면 그냥 하나 정도는 충분히 구매하셔도 효과 보실 수 있고 이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고대의 건축가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틀라스 맵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건축 아이고 건축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를 깨면 건축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선창 4 4를 하셔도 되고 이걸 빼면 1이죠. 1로 가셔도 됩니다. 제일 쉬운 건 1이겠죠. 그러면 1번 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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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을 아무거나 하나 꺼내시고요. 아무거나 하나 꺼내시고 혹시 뭐라니까 반사가 붙으면 또 억울하니까 하나 꺼내시고 이 두 개를 지도장치에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시작 이러면 이 맵을 빼서 이걸 밝히는 내용입니다. 맵은 그냥 똑같이 끼이시면 되고요. 보스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긴 1티어니까 그냥 빨리 어 그냥 맵핑의 의미 없고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안 잡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스만 빨리 잡고 요거 보여드리고 또 다음 티어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얘가 보트인가? 아 보스 저 끝에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하늘에서 번개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천둥의 전령 천둥의 전령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얼음의 전령 할 때는 생존력 쪽에 좀 더 도움이 됐다면 요거는 근데 데미지 쪽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뭐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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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죽는 건 아니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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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잠깐만 채워 Char àske 괜히 안개를 달고 왔다가 어 어이가 없네 아 좀 많이 부끄럽네 여기를 쉽단 다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돌골렘 있으면 저 부분에서 피가 저절로 찹니다 제가 돌골렘을 빼고 번개골렘을 넣으니까 데미지는 늘어났는데 피가 차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생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데미지 쪽 번개골렘을 안 넣고 돌볼렘을 넣는 이유가 이렇게 죽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꼭 드는 정도가 두셔주시고 여기들도 두셔주시고 어이없게 죽으면 시간 걸리니까 여기서 누굴 수가 있지 자 보스를 잡았죠? 보스를 잡아놓고 이렇게 가시면 여기 이렇게 뭐가 가득 차서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 된 겁니다 그럼 요거를 꺼내셔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 오리아스로 가셔서 오리아스에 가시면 우리가 액트 깰 때 많이 만났던 이 씬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 보시면 첫 번째 게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저렇게 되면 제가 투사체 날라오는 공격을 맞았을 때 10% 확률로 자동으로 피해지는 겁니다 저걸 해주시면 실제로 맵핑할 때 투사체에 의해 죽게 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지금은 하나만 했고 저 밑에 거 3개 다 하시면 특히 세 번째 거 연세, 투사체, 회피까지 찍으시면 투사체가 날라왔을 때 생각보다 안 죽는 거를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차이가 있으니까 저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아니아니 아빠 건들면 힘들어 해 주실 수 있으면 저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졸려 야 졸린데 왜 여기 아인님 가서 자 그러면 싫어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건 뭐냐면 여기 지금 하나 밝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십자군 십자군 발 안에 손에 넘어간 지역이 이렇게 색깔이 표시된 거고요 이 지역에서 지도 두 개를 더 완료하면 십자군과 싸울 수 있는 포탈이 열린 요거 보여드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요렇게 색깔이 나오는 건 랜덤하게 돌다 보면 색깔이 나오고 색깔이 나온 이후에는 요렇게 보시면 내용 설명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도에 보시면 요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십자군의 영향을 받는 요런 것 중에 아무거나 꺼내시면 됩니다 빨간 거 빨간 거 요 빨간 거죠 요거 하나 꺼내고 요거 하나 꺼내고 요렇게 두 개 꺼내서 발라주고요 반사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니까 니코 광사를 먹기 위해서 니코를 요렇게 열어주시고 요 맵을 돌다 보면 저 십자군의 영향을 받는 거에 맵에 보여지면서 어떤 게 이렇게 팍 퍼지는 효과가 보여지든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배빙하는 건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저 십자군의 영향을 받은 적에 발동이 되니까 아 쫙 땡이였어 쫙 땡이다 조심해야겠다 요코를 주셔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목 위에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실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맞아도 아 때려도 제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력이 많이 올라간 걸 느끼실 수가 있구요 지금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는 어? 어 이전에 비해서는 그 목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남는 게 아니라 잘 죽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신 거에요 근데 이펙트를 제가 뺐는지 팡팡 터지질 않네요 어 이거 딱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좀 가만히 있자면 안 돼? 야 몹을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니 어? 이걸 뺐네요 아 제가 그 어 이 전령을 바꾸면서 이거 적용해 주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요거는 시간 걸리니까 그냥 패스 할게요 저건 뭔데? 아 저거는 뭐 몹을 기다렸다 잡아야 되는 거라서 저거 잡으면 괜히 시간이 걸려 빨리 요거 보너스 보여 드릴게 보이시죠? 아까랑 좀 뭐랬지 이펙트가 달라지 아 이펙트가 뭐냐고 물어보신 게 아까 제가 K 버튼 누르고 적용시킨 그 부분이 이펙트입니다 이거 뭐야? 아까보다는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좀 달라 보이고 아까봤자 그 돌덩이 아니야? 어 이건 이제 다른 돌덩이야 옛날에는 어 그냥 돌덩이였는데 이제는 범계골 범계 돌덩이였는데 아 그러면 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고추도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알아서 죽습니다 그냥 우와 많다 그니까 그 지뢰를 쓰지 않더라도 어 이거 피가 왜 깼어 이게 이게 점화 입니다 왜 피가 어허어허어허어허 설마 허허허허허 아 깜짝 놀랐네 왜 피가 달아? 어 저게 피 다는게 걸려서 그래 아빠가 저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그 카우스 저항이 높으면 훨씬 더 적게 달고 마무리가 됩니다 아 좀 먹고 가 아니 저건 안 먹어도 되는거야 빨리빨리 깨야지 빨리 깨는걸 보여드려야지 그냥 하는건 아빠가 나중에 해서 하면 되는거고 요거였었네 이 감옷은 무슨 감옷인가 아이고 아 천의 심장 자 똑같이 지금 보시면 어 십자군 두개 갖고 안되겠네요 조금 더 돌아야겠네 보시다보면 뭔가 펑 터지는 느낌이 들어야 저어 십자군의 영향에 받는 지도를 어 지금 보셨죠 방금 저렇게 펑 터지는거 밑에 메세지 나오죠 여기 십자군 바람 가까이 오거라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지금 맵 한 번 된거구요 저게 맵 한 번 더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바람 그 보스를 잡으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봉 이번쪽 맵핑 그냥 마무리하고 바로 보여드리러 갈게요 원래는 더 돌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더 스피드하게 오롯 오롯 웰치야 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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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정도 장비면은 나중에 10티어 이상 가실때까지는 보스 딜이나 아 여기 나올거야 이제 여기 나오지 네 죽었습니다 보스가 방금 죽은게 보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 정도 장비만 갖추셔도 보스고 뭐고 별로 뭐 그렇게 체감이 안될정도로 잘 죽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오죠 지도 2개로 완료해서 1개로 완료로 바뀌었죠 이제 하나만 더 잡으면 됩니다 이거 잠깐 찍어주고 공개골렘은 그만 자 다시 십자군 영향을 받는 지도를 하나 찾아서 그래도 조금 고티어에 없나 이 중에 없나 어 방금 보였는데 얘를 빼서 똑같이 어디 넣을까 얘는 그냥 아까처럼 뭔가 팡 터지는 효과가 한 번 더 나오면 됩니다 뭐 그게 뭐 터지든 말든 그냥 맵핑을 막 하다보면 뭐 몇번 돌다보면 다절로 알아서 터집니다 네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어 방금 보였죠 펑 터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세지 나오고 이제 아까 그 은신처로 다시 돌아가면 어 보스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 자나가 그 보스를 잡으러 가는 길을 열어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길래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그냥 빨리 맵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먹어야 될게 많은데 그냥 먹고 가라 먹고 가? 먹다 주고 그냥 빨리 지나가야되 그냥 빨리 지나가야되 마녀? 마녀 그치 거미하고 마녀 두개 그래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둥에 전령을 하면 똑같은 이펙에 그 손가락을 썼는데 이전처럼 펑펑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펑펑 터지는 효과가 좋아서 얼음에 전령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사실 그 효과를 좋아하고 펑펑 데뷔 아니 저거 좀 가지고 가 아 나중에 와서 먹을게 그 아이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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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소멸의 여보 요러고 또 돈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맵핑만 이렇게 하셔도 어 아까 돈인가? 아 아까 그 약간 빨간색으로 나온 아이템 저런 거 그냥 주워서 파시면 얘가 보스입니다 저거? 네 죽었죠? 저 보스 죽은 겁니다 더, 더 있어? 네 그니까 요정도 장비와 맞추시면 뭐 보스를 그 10티어 이하에서 잡는 건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아 먹어야 되는데 어 일단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나 그냥 넘어가죠 뭐 여기 보시면 자나가 이렇게 말을 걸도록 나오고 말을 걸면 다시 여기 키라가한테 말을 걸게 나옵니다 키라가한테 말을 걸면 다시 여기가 보스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나한테 와서 말을 걸면 여기 바란에 시타들로 이동 이렇게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하 트위즈 요 보스로 가는 맵이 열리구요 요 이 이 맵 끝에 보스를 잡고 나면 그 뭐였죠? 바란? 저 바란이라는 보스를 잡으러 가는 길이 토탈이 열립니다 토탈 따라가시면 되세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란도 별거 없습니다 지금 저 티어에서는 어 장비 자체를 기본만 맞춰주셔도 잡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돈 맵이 어디죠? 저쪽이에요? 빨리 가자 빨리 몹이 없네 잡을 몹이 왜? 몹이 안 나와요 이렇게 요 지금 제가 중간단계 테스트 장비를 테스트를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지금 천둥의 전령 얼음의 전령 진노 열광 이런식으로 버프를 여러개를 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게 어 1차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장비에 같은걸 하셔도 버프만 늘어나도 데미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맞춰줄거구요 지금 보시면 밑에 4단계까지 참죠? 이런 장비만 맞춰주고 달려주시면 4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더욱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2단계 3단계를 맞추는거랑 4단계 5단계를 맞추는거는 생각보다 아이템 나오는 그 뭐라야되지 퀄리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좀 많이 다르죠? 요런식으로 산업한지는 뭐야? 아빠도 다 열어봐야 알아 다 알진 못해 저런식으로 나오는거를 계속 드셔주시면 지금 굉장히 저티어임에도 불구하고 쌓이는 돈들이 조금조금씩 되서 스택업을 금방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아 요게 보스구나 네 방금 보스 죽은겁니다 네 노래 보지도 못했는데 보스가 죽었구요 그래서 보스가 죽고 요게 열린겁니다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보여드릴려고 안들어가고 있는데 지노 어 진으로 먹어주고 요렇게 문이 열리면 혹시 모르니까 포탈 하나 열어주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구요 들어가시면 요런식으로 보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스에요? 응 보스요 근데 보스여도 지금 요정도 스펙이면 그냥 붙여놓고 조금만 움직이시면 금방 못쓰면 어렵진 않으실거에요 얘는 특징이 바닥에 뭘 자꾸 깝니다 요렇게 바닥에 깐거 저것 조금만 피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요상태에서 지뢰가 있으면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어이구이구 말하다가 지뢰를 달면 여러가지 또 옵션을 못써서 뺀거구요 요런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주시고 요런식으로 지도 표시되고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 어딘데요 요 돌을 하나 얻었죠 요 돌을 얻은거를 아틀라스 맵에서 적당한 위치에 요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꼽아주시는 요령은 여기 외곽쪽에 꽂으시면 안되구요 안쪽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요 4개중에 근데 저는 요 4개를 다 꼽았죠 벌써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하나씩 꼽아주시면 됩니다 요런식으로 해주셔서 요쪽도 이제 티어가 올라갔구요 그러면 이제 맵핑을 하면 이전보다 고티어의 어 그런 그 맵들이 떨어지구요 가지고 가 아이고 어 잠깐만 어 요런식으로 요 지금 아틀라스 맵에서 이렇게 돌을 얻으시는거를 요 자리가 꽉 찰 때까지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성 레벨 1 그러니까 요 색깔 4가지를 한 세트를 얻었을 때 각성 레벨 1 저런거를 8개 얻으면 각성 레벨 8 그걸 하실때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이런 지도에 여러가지 옵션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저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똑같은 맵을 돌았는데 각성 레벨을 내가 많이 채워놓으면 거기서 아이템도 좋은게 떨어지고 몹들은 좀 더 세지겠지만 더 빨리 뭐 돈도 모을 수 있고 경험치도 모을 수 있고 여러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걸 위해서 막 엄청 신경쓰면 생각보다 그 방식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맵핑을 하시다 보면 저런게 하나 둘씩 열리고 아까처럼 맵핑하다가 색깔이 나왔을 때 지금처럼 저 맵을 찾아서 보스를 잡아주시는거만 장식을 알고 있으시면 뭐 하시는데 좀 가지고 가면 안돼? 아니야 요런거는 좋은게 아니야 지도에 뭐가 색깔이 나오는거에요 를 먹어주는거지 저런건 다 안먹어도 돼 지도에 색깔이 나와 봐봐 봐봐 다 받아보면 이제 나온다 나와야될텐데 나와야될텐데 나올거야 봐봐 하나는 있겠지 뭐 하다보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원래 여기 지도에 하얀색이나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고런건 이제야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아까 그 십자군에서 얻은 요런 장비들 보시면 요런식으로 특이한 옵션들이 붙습니다 장착된 번개속성잼 레벨 2 요런거는 일반 아이템에는 안붙는데 지금처럼 십자군 바란이였었네요 바란 요런 옵션에만 붙는거고 요런 옵션 왜 이렇게 번개같은게 네 방금 말한거처럼 번개같은 효과들이 나오는 요런 아이템들은 나중에 그런 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작할건 아니니까 일단 그냥 넣어버리고 적당한 가격에 팔든지 아니면 놔뒀다가 나중에 내가 쓸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꺼내서 크래프팅 할 때 쓰셔도 되시구요 근데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신경 안쓰시는게 좀 더 빠른 맵핑과 진행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소멸의 오브 딸내미가 물어본 소멸의 오브가 요런게 어 돈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면 소멸의 오브 소멸의 아이고 사장 안쳐지나 요런거 하나만 하셔도 최소 5카 정도 길 가다가 맵핑해서 요런거 하나 떨어지면 5카 요런식으로 빠른 맵핑을 쭉 돌아줘서 이건 요런건 지독 동그란건 지독 그러면 뾰족한거 요거는 에센스 요거는 아빠 그 그 마법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약 요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요거 한번 설명해 드렸구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아까 그 그 제가 일부러 이쪽 니코를 돌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지도에서 여기 5까지가 1,2,3,4,5 까지가 하나의 티어고 6,7,8,9,10 까지가 하나의 티어 입니다 그리고 11부터 15,16 까지가 하나의 티어고 그래서 5티어 맵을 돌으실 때는 지금처럼 요런거 새로 나온걸 돌으실 때는 니코가 있을 경우에 지금 니코가 남아있죠 니코를 해서 요렇게 돌아주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광산 같은걸 클릭해서 얻으실 수가 있고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 오 또 나왔네 방금 빵 터졌죠 그리고 계속자 베리타니아가 이제 자기를 또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를 아마 맵에 보여줬을 겁니다 보시면 색깔이 나왔죠 파란 색깔 그렇죠 파란 색깔의 맵을 또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요런거 드셔주시고요 뭐 사과에 따라서 돈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저런 옵션은 굉장히 많고 하고 저도 새로 나온지 얼마 안되서 다 알진 못합니다 대신 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광산 외부 돌다가 나오는 저런 광산을 낙인이 없었는데 아빠 공룡 멸종 안시켰어 이렇게 드셔주시면 오른쪽이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아 저 괜히 저 맵을 타나고 안 보이셨겠네 다시 여기다 나오고 보여드릴게요 길이 아니구나 왜 안개때문에 요 안개맵의 문제가 길이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광산 보이시죠 클릭하면 오른쪽 쭉 요게 처음에 광산을 한번도 안가셨으면 게이지가 강해져요 굉장히 작아서 몇 번만 드시면 저게 꽉 차있을 겁니다 근데 꽉 차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꽉 차있는 상태에서 더이상 광산을 먹어도 게이지가 안 올라가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좀 많이 먹고 어? 보스 보스 아닌가? 끝에 보통 보스가 있는데? 어? 방금 완료됐었나요? 아이삼 떨어진 거 못봤는데? 좀 이따 돌아가 봐야겠네 얘 보습니다 요거 요렇게 죽은 게 방금 보습니다 쉽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니콜을 먹어주시면 게이지가 차고 요거를 광산을 중간중간 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까지만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광산이 초반에는 저 저 층? 깊은 층을 가지 않아도 돈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할 줄 모르시면 아예 안가서 그거를 활용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어 꽤 있는 거 같아서 요런 주얼은 꼭 드셔주셔야 됩니다 주얼에서 생명력 붙으면 무조건 돈 된다고 보십니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잃을까? 잘되면 몇 카될지 모른거야 이상하라 분명히 그 안개를 했을 때 안개 보상이 떨어졌을텐데 뭐 특별히 떨어진 게 안보이네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맵은 그냥 나가고 분명히 안개 보상이 떨어졌을텐데 요건 아까 방식으로 똑같이 도시면 돼요 요 지도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죠 요렇게 표시되는 애들 요런 애들 돌아주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니까 요건 지금 돌진 않을 거구요 광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광산도 중간중간 가주시면 좋은데 아예 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뭐 어 어떤 효과가 들어와 있는 거나 좋은 어 좋은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뻐다 어 이뻐 그래 이쁘면 좋지 응 그래 요런거 딱 해주실때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줄이 떴는데 한줄이 아예 쓸모없는 옵션이 아닌 경우 지금 범위 피해 같은 경우에 저도 범위 범위 아 전 범위라고 돼있진 않네 범위 스킬 같은 경우에 다 쓰기 때문에 유효한 옵션이 하나 붙으면 여기다 확장에 오븐 하나 발라주셔서 요거는 꽝이고 혹시나 하나 더 붙은게 생명력에 붙어버리면 그때 돈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줄이 붙었는데 쓸만한 것 같으면 확장에 오븐 한번 발라보자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거점 클릭하시고 여기 광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광산 가시면 처음에는 요 니코가 무슨 뭐뭐를 하라는 식으로 막 떠 있긴 할거에요 근데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기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요것도 아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요기가 우리가 요 게이지 양을 늘려주는 건데 굉장히 작게 잡혀 있을 겁니다 뭐 2천인지 3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작게 잡혀져 있어서 맵핑을 하다가 너무 자주 꽉 차기 때문에 초반에 요거를 늘려주시면 요 양이 늘어나서 한번에 와서 왕창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 해주시면 좋고 요 광산에서는 어둠저항 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요게 낮으면 어두운 지역에 갔을 때 피가 굉장히 빨리 답니다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좋고 시야는 말 그대로 시야 들어갔을 때 내가 보여지는 깔끔하니까 안깜깜하게 밝게 밝혀지는 지역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요기 6번 버튼으로 해서 조명탄을 쏘는 거고 요거는 7번 다이아몬... 다이아몬드... 다이... 다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로 해서 벽을 부수는 용도입니다 하다가 벽이 보이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거를 몇 개 할 거 아냐 지속 시간 뭐 이런 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 광산 클릭하시면 이렇게 광산 지도가 나옵니다 단축키는 V이구요. 아무 데서나 V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V 눌러서 나온 부분 중에 처음에는 어디에 있으실 거야. 그러면 끝에 차 타고 가는 거야. 본인이 갈 곳을 클릭해 주시면 그 장소로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옮긴 자리 앞에 이 열차가 기다리고 있고 이 자리로 이동하면 이게 앞으로 가면서 이 자리를 제가 따라가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저걸 따라가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달려가시면 달려가시면 제가 달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얘도 따라옵니다. 천천히 가실 필요 없고 이렇게 빨리 가시면 알아서 빨리 가실 수 있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 따라서 가시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기본.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방탄을 보는 거. 요거 이렇게 길 따라서만 가시면 되구요. 끝에 가시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지금 새끼 보이는 건 일부러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일단 기본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시면. 이번에는 길이 길었었네. 지도상에서 긴 길이었었나봐요. 지금 다시 보면 저기 빨간색. 아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기가 도착지점이지만. 도착지점에 오면 이번에는 남동석. 뭐 여러가지 패들이 있구요. 아니 이런 이런 거 알겠지. 깨야 되는 것들이 나오고. 요걸 깨주시면. 요 지금 제가 방탄 한 번 온 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낙인 불러주시고. 이렇게 패비 고시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낮은 저, 저, 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치기 갈때는 컨트롤 여러가지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요 끝난 겁니다. 지금 나오는 남동석 있죠. 남동석. 가까이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먹어지는 남동석. 요게. 아까 요기서. 고 남동석을 가지고. 요렇게. 요런 것들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요기서 요기까지 온 거구요. 아 잘못 왔네요. 여긴 길이 막혀있는데. 더 내려가려면. 옆으로 요렇게 가야겠네. 막혀있으니까. 아니면. 옆으로 가야되는데. 이쪽이 낫겠네. 지금 보시면 요렇게 클릭하면. 광산 깊이가 54. 몬스터 레벨이 71. 요렇게 나옵니다. 몬스터 레벨이 71인데. 제가 85니까. 너무 낮은 층이구요. 요게 나중에 쭉 내려가서. 내 레벨과 비슷하거나. 뭐 조금 낮거나 높은 정도. 내 지금 장비 상황이 적당한. 그 정도를 해서. 옆으로 쭉 가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가셔도 되고. 그래서. 저 광산 깊이가 100층 정도까지만. 초보자분들은 가셔도.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광산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처럼. 요게이지가 꽉 찼으니까. 한번 가서. 요거를. 소비시켜주자. 정도의 의미로. 가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까처럼. 길만 그냥. 따라가는게 아니라. 여기. 여기 보시면 돼요. 지도를 보시면.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는. 지금 갈림길 나오죠. 그럼 요쪽으로. 끝에 가보시면. 어두우니까. 이렇게. 촛불을 켜주시면. 요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거는. 의미가 없구요. 그럼 저런 것들이. 갔을 때. 언제 의미가 있냐면. 요렇게. 잠깐 봤는데. 보이시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벽. 보이시죠. 여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써주면. 7번. 퐁하고 터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요런걸. 먹어주시면. 요기서. 돈 되는 아이템들이. 보통 나옵니다. 지금은. 완전 꽝이었구요. 여기서 보통. 파석이나. 아니면. 뭐. 파우스. 아니면. 뭐. 아이템. 장비들이 나오는. 도움이 되구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처음에는. 좀. 그.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좀만. 익숙해지시면. 어. 어렵지 않게. 그냥 가시면서. 어. 갈릭길이 있네. 한번 가볼까. 한번 가서. 보시고. 요기는 끝났고. 어이구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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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났고. 다음 길에서. 갈릭길이 있으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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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깨달라고. 그리고. 깨고 나서. 요런. 아이템들도. 뭐. 카오스도. 쫌짤하게. 떨어지고. 옆에 요런 것들. 구워주시면. 또. 괜찮게. 나올 수 있구요. 지금. 워낙에. 저 층이라서. 괜찮은게. 잘 안나오긴 하는데. 어. 여기 나왔네. 요거 보이시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기까지 갈게. 어. 아슬아슬한데. 한번 가볼게요. 저거 나오시면. 어. 웬만하면. 가서 한번. 어. 거쳤다. 가주시는게 좋습니다. 저게 이제. 어. 여러가지 아이템이나. 지도같은걸. 얻기에 좋은곳이라서. 빨리 저기까지 타서. 저거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어. 마무리를 한번. 될것 같네요. 그럼. 광산의 기본적인거는. 하신거고. 나중에. 광산에서 뭐. 길찾기. 아니면. 뭐. 광산에서 뭐. 더 좋은. 여러가지. 그런. 팁들은. 사실 저도. 광산을. 아주. 잘 아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한번. 설명드리고. 오늘은. 요. 기본적인 내용들. 조금만. 한번. 설명드리면. 대충. 시간이 많은것 같습니다. 처음엔. 요. 남동석 얻은. 파란색. 그. 자리. 요렇게.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요런거를. 드셔주셔야. 이런. 뭐라하니. 저항부 좀. 찍어줄수있고. 요런. 조명탄들도. 좀. 사올수있어서. 처음엔. 요런걸로. 위주로 해주시면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될거에요. 최소한. 내. 레벨정도. 위치가. 이렇게까지. 지금. 제. 레벨보다. 너무. 낮으니까. 요런. 주얼. 주얼. 중요합니다. 늘. 비슷한. 얘기들이지만. 요런거. 요기에 만약에. 생명력 하나만 붙고. 데미지 한두개만 붙으면. 어. 짭짤하게 파실수있습니다. 지금은. 꽝이구요. 최소한. 도움보는다. 쇄. 은. 도움보는다. 그러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꽝이 있어 조개가 더 정확하게 돈이 안되잖아요 쓸데가 있습니다 광산에서 도시다가 저층인데도 죽는 경우는 바닥에 깔려있는 파염이나 다른 것들을 못보고 그냥 밟고 가만히 서있다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자세히 보기 힘드시면 그냥 움직이시면 됩니다 움직이면 그냥 있다가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여기 도착했죠? 다행히 갈 수가 있네요 어 보여드리고 지금 요 저층에서 저길 갔을 때 흔히 말하는 돈이 되는게 얼마나 나오는지 지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거 보시면 아빠 저거 왜 줄어들고 있어? 어 그러니까 요기 있는 거를 써서 가는 겁니다 딸키가 더 좋은 지적이 해줬는데 저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가는 겁니다 요거 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아래쪽 길이 열리고요 요기 자리를 좀 비워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서 좀 먹고 와야 되니까 들어가시면 요기 보시면 요쪽 길 하나 요쪽 길 하나 세 갈래인데 보통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요기는 요기에 서 있으면 주변이 자동으로 불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서서 불을 밝히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조법도 먹어주고 그런거와 클릭해주시면 요런 식으로 아이템들 요런 식으로 지금은 뭐 카오스나 비싼걸 안나오고 코인도 돈같은거에요 비싼걸 안나왔지만 요런 식으로 아이템들이 떨어지면서 비싼것들이 떨어지면 짭짤하게 돈을 버십시오 아 카오스 하나 떨어졌네 요런 식으로 보통 요기서가 좋은거는 맵이 왕창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나중에 우리가 맵핑을 돌 때 새로운 맵을 편하게 가서 돌 수가 있겠죠 그래 요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기본은 반대쪽 근데 왜 요기에 왔더니 진짜 황금이 안좋아왔다고 아 요기는 안좋아 요거는 열차 아 저 요기 좀 줄어드는건 어 딸래비교에서 좋은 질문을 했는데 요기 줄어드는건 아까 그 열차같이 생긴 그 광산열차 거기 움직일때 줄어드는거구요 지금은 광산열차은 위에 멈춰져있고 내가 와서 도는거니까 내가 와서 몹을 잡는거니까 저 게이지는 줄어들진 않습니다 대신 요기는 한번 죽으면 요 자리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안죽게 잘 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좋니? 아이고 맵이 너무 너무 저티 안좋은 맵들만 나왔네 그래도 와서 한번 돌아주는게 아예 안오시는거 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한번 요런게 보이면 와주시는게 좋구요 마을 잠깐 갔다가 요런게 너무 적으면 나중에 뭘 먹어야 될 때 못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 자리 차지하니까 팔아주고 요것도 필요없고 요것도 필요없고 요것도 필요없고 요것도 필요없고 옆에 한번 더 가야되니까 아이템 좀 더 아이템 좀 더 치워넣고 요거?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요 아이템 요거 구멍 자리 바.. 자리 색깔 바꾸는거라 아.. 그랬나? 기억 안나? 딴거 기억하는데 또 그건 기억을 못했네 자 요 옆에 어디갔나 아 요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요거 한번 더 가볼게요 근데.. 팔찌 어 요쪽이 아닌가? 아.. 아빠 근데 쪽에 다 없어지면 어떡해? 요기 다 없어지면? 아.. 어.. 요기 또 그거네 보이시나요? 여기 장벽 요 파란색 보이면 뻥 뚫어주고 들어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런거 숨겨진 뭐 변기 보물 요런거 부셔주시면 저런 아이템이나 요런 것들 지금 얻은 요런 것들 공명기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건 무조건 팔리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 이제 뭐 화석이 좀 안좋게 탈치가 됐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거는 많은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쉽게 팔릴 수 있습니다 또 타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으면 요거 열어주고 주변법 좀 정리해주시고 위닝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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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쪽 길 하나 요쪽 길 하나 이번에도 이쪽 먼저 가볼게요 요 가운데 서서 이렇게 있으시면 지금 보시면 몸이 이렇게 밀리죠 바깥쪽 그래서 생존력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몫들이 접근을 못하고 번개 데미지를 맞아서 바깥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다시 한쪽 사이드로 하시면 요기 여러가지 것들이 있죠 자 부셔주시면 되고요 좋은게 정말 안나오네요 다이아몬드 번지가 웰력 코에 아 이렇게 크게 나오는거 좋으니까 빨리 먹어달라는 뜻이니까 그냥 드셔주시면 되세요 뭐 자리가 아예 없어서 그거 되는게 아니면 그냥 필터가 자기가 나름 분석해서 요거는 좋은 아이템이니까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거 그냥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쪽 저쪽으로 조금 서서 옆에 주변을 이렇게 불길이 밝혀지는거 좀 기다려주시고요 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우 저거 조심하시 바닥에 뭔가 이상하게 깔리거나 생기면 피하시면 됩니다 아니 뭔지 몰라도 대부분 맞으면 아프니까 아 이번에는 뭐 지도에도 너무 안나오고 뭐 군대는건 너무 안나오는데 보통 그래도 몇타정도는 죽어가는데 요런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죽겠다 지나갈래다가 요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더 갈 수 있나? 아 하나 더 갈 수 있네 하나만 더 가볼게 너무 먹은게 없는 그래도 뭘 좀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런게 나오면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쓰읍 너무 나온게 없어서 이걸 왜 먹으라 그러는거야 많이 나올거라는 기대를 안고 인벤토리를 비우고 한번 가봅시다 이 카로이는 나중에 카로이 카로이는 나중에 그 활 빌드 하실때 초반에 무조건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놔두시면은 나중에 구캐 키우실때 두번째 캐릭 활 캐릭 키우실때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한 지도라도 한 뭐 쓸만한 지도 나오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요거 가면 아마 요게 적어서 다음에는 못갈거에요 아마 이번에는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쪽에 없으면 중간에 끊고? 아니 못가 시작을 못해 출발을 못해 얘가 얘한테 저걸 넣어줘서 그 자동차 기름 넣는 대신 넣고 가는거 아니야 반툰 남으면 어 아니야 딱 갈수있는게 정해져있어요 요만큼 안되면 못가요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출발을 안해야돼 제가 아주 분명한 라인이 안해야돼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안되면 출발을 안해야돼 단호하게 이렇게 주변에 살짝 해주시고 어차피 낙인이 알아서 잡아주니까 여기 쓸만한거 안나왔고 자 여기서 쓸만한걸 좀 얻어봅시다 유니큰 하나 나왔는데 별로 좋은건 아닌거 같구요 아 정말 좋은거 안나오네 좀 나와줘야 어 그림이 나오는데 안나오네 어 어으 아 이게 없구나 조명탄이 있는줄 알고 죽을뻔했네 그래서 조명탄을 늘 몇개씩 가지고 다녀야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앞에 간다고 방충하고 안타왔는데 사오시는게 좋습니다 옆에 조명진위로 좀 해주시고 또 가시면 됩니다 어 어 요거 던거러가야될 그들 그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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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야란 나왔네 엘다나 쉐이퍼반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파실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쉐이퍼나 엘다반지가 필요한 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 반지보다는 낫습니다 야 저걸 먹고 안되겠다 피가 없어서 못먹겠다 그래서 요거를 그 조명탄을 사왔으면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데 깜깜한거는 웬만한 빌드는 뭐 버틸수가 없습니다 어둠으로 가면 지금 보시면 요 깜깜한데 가면 여기 보이시죠 어둠이 생기면서 어둠 수치가 올라오면 피가 빠르게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안에 있는 몹은 제가 때려도 죽지도 않고 그래서 어둠.. 어둠 안에 들어가면 거의 죽는다고 보셔야 되고요 어? 하나 더 할 수 있네 위아래 골라봐 달래미 위아래 아래! 아래가 더 가까워 아 가까워서? 응 오케이 달래미의 선택으로 간 아래쪽에서 과연 좋은 아이템 나올 것인지 과연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인지 어.. 시작부터 이벤톡 하나 나오긴 한데 어.. 이벤토리가 너무 없다 갔다가 오자 아 요것도 사야되고 어 맞지 또 몇개 사오시고 어.. 요거 파는게 아니고 필요 없고 자리가 없으니까 유니크는 넣어주시고 요.. 요거 엘더.. 엘더 반지 엘더 반지도 엘더 반지 자체로서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긴 나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고 자 다시 옆자리로 가서 다음으로 들어가서 과연 딸내미가 고른 이곳에서는 좋은게 나올 것인지 안 나올까? 왜? 니가 골랐대 왜? 니가 골랐으면 나오길 바래야지 어? 나오길 바래야지 나오길 바래야지 야 니가 골랐는데 야 내가 골랐으니까 나왔어 이렇게 해야지 자 가봅시다 과연 나올 것인가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오우 이거 카오스 하나 나왔어요? 에헤이 지도가 두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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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완전 꽝은 아닌 정도? 꽝은 꽝인데 완전 꽝은 아니다 전화도 배하지 않았나? 아 그랬나? 응 지도 하나 나왔네 지도 하나 왜 이렇게 지도가 안나오지 몇개씩은 떨어져 주는데 희한하네 여섯개 남았으 희한하네 하핳 여섯개 남았으 하핳 아하핳 희한하네 아하핳 희한하네 육 남았습니다 육 진짜 알뜰하게 썼네 육 남았으면 싹싹 긁어쓰네 후광역까지서 왜 이렇게 하핳 호광역까지서 왜 이렇게 2카우스 봐야 돼, 2카우스 주얼러까지 해봐야 돼, 3카우스 이거 좋은 거 알고 혹시 여기, 아, 도망가 없었네 어,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건 없네요 거의 꽝 거의 꽝입니다, 거의 꽝 딸래미의 선택도 거의 꽝 자, 이렇게 해서 나가주시면 되고요 아빠보단 나았어 이런 거는 틈틈이 좀 채워주셔서 해주시면 좋고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고 이런 거 많이 늘려주시면 한 번에 왕창 와서 어, 두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왕창 왔다갔다 하는 것도 시간 걸리고 어, 맵핑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보기에는 아예 안 오시는 것보다는 꽉 찼을 때 한 번 정도는 와서 쫙 돌아두시면 맨날 맵핑하는 거 좀 지겨운 거를 방지하실 수도 있고 은근히 여기서 돈 되는 아이템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채우셔도 되고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산 해주시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가실 땐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은신처로 다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 돌았던 거 이거 찾아서 쭉 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기본적인 아까 뭐 질문 드렸던 답변이나 아니면 장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요런 거 설명드렸고 요 오브 이제 내가 생존에 좀 문제가 없으면 요런 천둥이나 진노로 바꿔주시면 데미지가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요런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요 맵핑할 때 요 요 대속자나 아니면 요런 네들을 잡아서 돌 얻는 거 돌 얻어서 할 수 있는 거 요런 거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 방식으로 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요 맵들을 쭉 올라가셔서 10티어 이상만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돈 되는 것들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구요 어 어 어 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짧은 영상 정도 만드는 걸로 해소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셨구요 딸래 민사 안해 예 민사 좀 해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식구 편한 POE 채널 POE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